이 노래는 또 할 말을 돼야겠어 baby I can't hurt, I can't hurt 형도 찔러진 도로 I'll get up stupid 소리서 makes me uh-huh 기안에 왼팔에 팔짝이 고맙게면 wait it uh-huh 마치 영이 없는 철수같이 어쩌면 여 지금부터 널 내 거라고 불릴 거야 잠시만 더 잠시만 가 첫 번째 리허설 끝나는데 어때요? 아 진짜? 지금 뭔가 엄청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쇼케이스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리허설 끝나고 두 번째 쇼케이스인데 첫 번째 쇼케이스 좀 남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쇼케이스요? 생방송 아닌가요? 생방송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쇼케이스도 이렇게 멋진 곳에서 하게 되어서 아 맞다 첫 번째 때 네이저 왜 밀키도 이렇게 우린 주 싸우기 시작 though ska 내일 Pyro R 왜 밀키도 이렇게 뭔가 교복을 입고 좀 더 룩을 찍으니까 어학교를 입고는 훨씬 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기도 피할 연기도 막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연기 도겸이랑 친구 도겸이 적어 두고 자화자찬 스타일인데 자화자찬 다 모두 잘한 것 같습니다 만세스 다이어트